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구같은 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시누이를 때려 죽이려던 남편 내가 겨우 말렸는데 아씨 그냥 놔둘걸 원지 아구찜 잘못 시켰다고 핀잔 주는 시누이 하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아구찜을 이 망할 시누이 면상에 확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되려 그런 시누이 때려 죽이려던 남편을 내가 말렸으니 제가요 아직까지는 살이가 덜 쌓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34살의 새댁이고요 이 망할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어린 년입니다 미혼이죠 사건의 발달은 아래와 같아요 연휴 첫날 남편이랑 손잡고 시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어머님이랑 tv보면서 나물 좀 다듬고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놀다가 어머님은 좀 피곤하셨는지 나는 눈 좀 붙여야겠다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남편이랑 tv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망할 시누이가 5시쯤 돼서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슬슬 저녁때가 다가오길래 방에 들어가 주무시던 어머님을 제가 깨웠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녁을 준비할까요 어이 지금 몇시고 아이고 엄마나 벌써 일이 됐나 내가 정신을 놓고 잠만 잤네 그냥 시켜 먹자 그럴까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음 우리 아구찜 시켜 먹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드린 후 바로 배달앱 열어서 주변 맛집 1위인 그곳에다가 주문을 넣었죠 그리고 뭐 슬슬 저녁 먹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던 사이 배달이 왔고 다른 음식들이랑 다같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신우년이 슥 다가와서 슬슬 시비를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언니 이거 어디서 시켰어요? 이렇듯 갑자기 팍 쏘면서 물어보는데 저야 뭐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좋게 대답을 했죠 아 이거 A집에서 가져온거에요 아니 왜 B에서 안 시키고 A에서 시켰어요? 아 혹시 따로 시켜 먹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아구찜 드시고 싶다 하셔서 배달 어플 1위 집에서 시켰는데 여기 별론가요? 이러니까 이 망할련이 사람을 노려보더니 입이 대빨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씨 모르면 좀 물어보던가 하지 우리는 아구찜 항상 B에서 시키는데 아이씨 짱나게 이때부턴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빴어요 어른 앞에서 성질내긴 그렇고 그래서 참았죠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부턴 거기서 시킬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래 됐으니까 우리 그냥 이거 먹어봐요 여기도 맛집 랭킹 1이라니까 분명 먹을만 할거고 괜찮을거에요 이렇게 겨우겨우 달래고 난 후 다같이 둘러앉아 먹기 시작하는데 이 망할련이 먹는 내내 계속 시부렁거립니다 아이씨 B는 파래전이랑 더덕구이도 서비스로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 이 집은 살코기가 좀 많네 나는 물렁살 좋아하는데 여기는 캡사이신을 쓰나라 식도가 좀 많이 쓰리네 아구살이 냉동인가 되게 퍽퍽해 거기다가 양도 별로 없는데 무슨 일이야 등등등 이야 진짜 끝도 없이 계속 궁시렁거리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 좋은 저희 어머님이 나서서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만 좀 해라 이 가시나야 그냥 먹으면 되지 이 집도 맛이 괜찮구만 에잉? 라며 계속해서 제 체면을 세워주시는데 문제는 시누이예요 그 망할 주둥이는 절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한입 넣고 오물오물 아이 쿨이야 내블내블 블라블라 두입 넣고 오물오물 아이 진짜 개쿨이야 내블내블 하하하하 아씨 때리고싶다 이렇듯 끝도 없이 나블거리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이 말을 합니다 아따 참말로 그 가수나 진짜 엥가이 해라 엥가이 그냥 있는대로 주는대로 먹어 이 새끼야 지가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어? 그리고 뭐 캡사이신? 옘뱅하고 앉았네 고춧가루랑 고추장도 구분 못하는게 캡사이신은 얼어 죽을?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데 문제는 또 저죠 남편의 이 고춧가루 드립이 터져가지고 그거 있죠? 크흑 이거 크흑 이거 코 먹는 소리 이거를 저도 모르게 좀 냈거든요 그런데 시누가 그게 엄청 기분 나빴는지 얼굴까지 시뻘개져가지고는 숟가락을 콱 내려놓고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와씨 나 안먹어! 맛대가리도 없는거 사주면서 유세는 더럽게 뿌리고 있네 진짜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 지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때였어요 저희 남편도 완전 열받았는지 바로 따라 들어가 때려 죽이려는걸 제가 말렸죠 그런데요 괜히 말렸다는 기분이 들어요 놔둘걸 맞아 뒤져버리게 아무튼 저희 어머님은 이걸 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뭐 일단 상황은 거기서 종료가 됐어요 뭐 우린 셋이서 마저 먹고 뒷처리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남편이랑 어머님 몰래 두사람은 방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딸기랑 요거트 거기다 꿀까지 넣어 갈아 만든 영양식을 들고 시누이 방문을 놓고 그런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이거 마시고 이제 그만 화풀어요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비해서 시킬게요 이러니까 인연이 저를 째려봅니다 언니 지금 나랑 장난해요? 저절번에 언니랑 오빠 왔을 때 그때 비해서 시켰고 그때 언니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해? 일부러 그런거 맞죠? 아씨 진짜 짱나네 나는 당연히 비해서 시킬 줄 알았는데 왜 안그런거야 왜 나블라블블라블라 바로 이때였어요 남편 말린걸 후회됐던 순간이 진짜 그 순간 꿀같으로 아구창을 확 날리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 시댁에서 시켜먹은 아구찜까지 다 기억하는 며느리도 있나요? 아니 그리고 시댁에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그거 얻어먹는데 당연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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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지 어머님 이건 짜고 이건 덜 익었네요 뭐 이딴 지랄 하면서 먹습니까? 예? 그리고 시누이가 말하는 그때 그때가 그 당시가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요 저희 결혼하고 첫 명절에 놀러왔던 거고 그래서 여러가지 음식들 차리고 시키고 등등등 메인 메뉴만 대략 한 7, 8가지가 남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이씨 망할련 진짜 여튼 기분 더럽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화해를 해야 나중에 봐도 안 불편하니까 속은 쓰렸지만 제가 한 번 더 참고 숙였어요 아우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걸 다 까먹었나봐요 다음엔 거기서 꼭 시킬테니까 이제 그만 화풀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그건 그렇군 언니 아까 왜 나 비웃었어요? 왜? 언니 눈에도 제가 주는대로 안 참았고 유난 떠는 걸로 보였어요? 왜 그랬어? 이랬는데 이야 진짜 이때 진심으로 끊어질 뻔했어요 농담 아니고 한 번만 더 이랬다가 들고 있던 그 꿀거트로 요절을 낼 것 같아서 이때는 제가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우리 말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 아가씨 비웃은 적 없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그냥 푹 했을 뿐이야 비웃은 게 아니고 오빠 말이 웃겨서 그랬던 거라고 알겠나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우리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지금 그걸 바라는 건가?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이랬더니 또 도끼눈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를 또 뭐 예민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 나쁜 년 만드는 거 한순간이다 어쩐다 저쩐다 언니 같은 사람이 여우다 무섭다 어쩌고 저쩌고 막 부들부들 몸까지 떨어가면서 씨버렁거리는데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 그냥 네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집에 가는데 인사는 그냥 아예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아직 이걸 몰라요 방 안에서 저희끼리 주고받았던 저희끼리 주고받았던 그 대화를 모르죠 이거 말하면 진짜 때려 죽일까 싶어서 말 안 했어요? 참 그러네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짜증내고 때리고 싶기도 하고 거기다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야 진짜 내 친동생이면 아구찜으로 확 찍어버리는 건데 참고로 아까 그 아구찜 맛 괜찮았어요 그 대단한 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생각엔 여기도 나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씨 진짜 아구처럼 생긴 년이 다음에 시댁 가면 모르는 척 할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다 털어버릴까요? 아니 우리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세상 좋은 사람들이고 엄청 밝은 사람들인데 아 저건 진짜 뭐야? 아구 같은 년? 어? 심해 생물이라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댓글 1번 어? 그냥 모르는 척 해요 시누이 성질 더러운 거 보니까 뭐 온 가족이 다 아는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까타를 부릴 거면 지가 시키던가 시킬 때 옆에서 시키라고 말이라도 하던가 했어야지 앞으로도 그래요 쓴이 남편이 한방씩 그렇게 먹여주면 옆에서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하고 웃어주세요 2번 달래줄 필요가 없는데 쓴이가 너무 착하네 저는요 시부가 삐져도 안 풀어줍니다 그 미친 영감탱이 삐지든가 말든가 3번 알구찜이 문제가 아니구만 그냥 시누이 자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민부스에 피해의식에 분노조절장애까지 저러다가 나중에 칼마저 뒤질듯 4번 무슨 대단한 사람 삐졌다고 요거트까지 갈아가지고 가서 미안해요 이러고 달래고 있어 착한 병도 정답이 해야지 적당히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누이가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잖아 5번 글만 읽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저런 성격이 완전 똑같은 미친 여자가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이건 진짜 옆에 있기만 해도 기 빨리고 피곤하고 거기다 분노 유발까지 진짜 미쳐버리죠 저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상대하지 마세요 데리고 싶다 데리고 싶다 감사합니다